2018년 4월 9일 오전 1시 32분 일본 시마네현 서부지역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12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일본 시마네현 지진으로 인하여 한국의 독도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진도 0에서 1 정도의 약한 지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지진의 심각성입니다. 3월 초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연속 3번의 강진과 이즈오시마에서도 3번의 연속 강진 발생 이후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최근 무려 10여 차례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이러한 연속 강진은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또한 이즈제도 해저화산 폭발이 우가사와 라제도로 이동한 후에 현재 일본 긴키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불길함입니다. 이즈제도의 지진이 시즈오카연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다시 주부지방의 아이치현을 통과한 후에 시가현 북부를 지나서 오늘 4월 12일 오후 12시 54분에는 간사이 지역인 시마네현 동부에서 규모 3.9진원의 깊이는 10km 그리고 문제는 최대 진도가 무려 진도 3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최대 진도 3이라면 최근 4월 10일 대만 인근 지역의 일본 요나군이성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5.0과 최대 진도 3의 지진과 똑같은 규모입니다. 이즈제도의 지진이 시즈오카연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다시 주부지방의 아이치현을 통과한 후에 시가현 북부를 지나서 오늘 4월 12일 오후 12시 54분에는 시마네현 동부에서 규모 3.9진원의 깊이는 10km 그리고 문제는 최대 진도가 무려 진도 3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최대 진도 3이라면 최근 4월 10일 대만 인근 지역의 일본 요나군이성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5.0과 최대 진도 3의 지진과 똑같은 규모입니다. 3일 전인 4월 9일에는 도쿠시마현 북부에서도 규모 2.4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즈오카연에 있는 스루가만의 지진 이후 지진이 주부지방 아이치현에서 연속 군발 지진 발생 이후 서쪽으로 계속 이동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쪽 시가현에서 주구쿠시마 네현과 시코쿠 도쿠시마현 동쪽에까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대폭발이 곧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즈제도와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진은 스루가만을 거쳐서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연속 10여 차례의 군발 지진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말씀드렸듯이 서쪽 시코쿠 도쿠시마현 동쪽까지 이동하였으며 최근 규시오이카현과 휴가나다의 지진 발생이 연속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시작 부분인 이바라키현에서 규수지역까지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연속적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구조선 단층대 주변의 원전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며칠 전 강진이 발생한 시코쿠의 도쿠시마현 동쪽은 중앙구조선 단층대이며 먼저 규슈 남부 가구시마현에 있는 센다이 원전이 위험해 보입니다. 센다이 원전 지역은 규슈 구마모토 지역을 관통하는 활성 단층대 아래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지진이 발생한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고작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규슈 오이타현 역시 이카타 원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카타 원전은 중앙구조선 단층대 뿐만이 아니라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제이 원전 역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진이 발생한 주구쿠 지역 시마네현 동부는 독도를 포함하여 과거 강진이 발생했던 기록도 있고 한반도에 쓰나미 피해를 줄 수 있는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마네 현동부와 김키 지역의 지진 등을 살펴보면 2018년 지진의 패턴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진이 발생한 주구쿠의 시마네현은 2018년 4월 지진인 있었으며 우사카 북부 강진 역시 2018년 6월에 있었고 이바라키현 지진 역시 2018년 2월에 있었습니다.